한국국토정보공사 이곳은요 많은 사연이 있는 곳이라고도 전해오고 있죠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런 많은 비석들이 남아있을까요 야마리 가학 니티나무 외찬 오요동산 준수기 삼형제 우예 추모피 며칠전에 세워진것 같습니다 궁덕피 임기수씨 궁덕피 아 아 여기는 구양와리 주민일동 이민수 이장님이 공덕비 영어치 부왕임시 예찬리 옛날에 여기에 수도 있었는데 수도 없앴사다 수도 없앴사다 가학동 유래비 아 여기는 가학동 유래비 참전신용 삐 엄마 창순아 이거 가져가 나 못가 응? 자 여기는 옛 주소가 현재 주소네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이리 구양화리 양화이리 라고 적혀있네요 여기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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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부터